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들어왔어? 아이고 어? 콰야라 오빠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라서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오빠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매번 연락드리고싶은데 매번 안부 여쭤보고싶은데 오빠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휴 하마인형이요? 히포바운스 라고 하더라구요 주문하려고 정시합격기현 성지술래 왔습니다 그렇군요 뭐해요? 이 야밤에 다들 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회사 미팅을 하고 아 오늘이 아니구나 오늘 미팅한게 아니구나 요 근래 미팅을 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친구랑 친구랑 그냥 술을 마셨거든요 와인을 근데 분명히 근데 분명히 우리 오늘 술 먹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 오늘 촬영하고 그 다음에 밥먹자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 9시까지 그래가지고 밥먹으러 갔는데 아니 밥먹으러 갔는데 나는 원래 내추럴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내추럴 와인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추럴 와인이 8만원인거야 한 바트를 그래서 바트를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입가심으로 먹자 그래서 그럼 우리 반병해가지고 그냥 3만원짜리인가 그걸 먹을까 이러면서 그걸 시켰는데 내가 술 취해가지고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시킨거야 화이트 와인 시키고 레드 와인 시키고 무슨 막 내추럴 와인 시키고 계속 시켜가지고 나중에 계산서 보니까 20만원 쓴거야 내가 바보야 진짜 바보야 월세 아끼는다고 지금 막 돈 아끼고 있는 애가 술값에 20만원을 써? 미쳤죠 어떤 분이 트럭킹 쳐준대요 에이 그만해 네 그래서 아까 술 너무 먹어서 술 취해서 자다가 방금 일어났어요 화장도 안 지우고 잤어 이거 봐 화장도 안 지우고 이러고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파서 케이크 주워 먹고 있지 롱 이거 치즈케잌 화장 오래간다고요? 그런가? 아 화장보다 너무 늙은거 화장 보여줄까? 아 사실 화장 때문에 방송을 켠거에요 아니 오늘 내가 라이브라는데 내가 너무 늙은거 같은거야 알다시피 내가 나이가 좀 있잖아 근데 뭐 근데 내가 왜 늙는거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다 근데 이제 뭔가 난 어쩔 수 없이 여자고 뭔가 여자 래퍼 중에서 나이 많고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든거 같은거야 언니 화장 너무 아찔해요 반짝반짝 땡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했는데 뭔가 내가 보지못한 거니까 근데 뭐 그걸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난 내가 실제로 내가 엄청 동안이라 생각했다 근데 또 그건 내 생각인가봐 남미보기엔 내가 동안이 아닌가봐 난 내가 되게 동안이라 생각했었거든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정신연령이 한 스물 한 다섯여섯에서 멈춘 것 같거든요 맛있다 개맛이다 염떠뻣뻣뻣뻣뻣뻣뻣뻣뻣뻣 아니 아닌가 끝이 않아 아니 근데 어 영지님이랑 동갑하셨나요 영지랑 저랑 거의 열 살 차이나요 영지랑 오늘은 도넛 써가지고 샤인머스케 말고 일반 청포도를 샀습니다 케이크요 케이크 나 개 욕심쟁이인 봐봐 네 개 먹고 있음 장난이고 어저께 먹다 남긴 거 먹고 있어요 미스유 미스유 언니 립 뭐 써요? 오늘은 샵에서 써가지고 뭔지 몰라요 창모애씨 창모애씨 여러분의 픽은 뭐예요? 창모애애씨예요? 저는 저요? 아니 그러면은 안 뽑힐 사람이 서운하잖아 저 둘 다 좋아해요 아 개맛있다 아 내일 열두시에 아빠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우리 우리 잠깐만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방음 방음 스펀지 같은건데 이거 전체 벽에다 다 붙여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일 아빠가 오셔가지고 커피요? 이거 편의점 커피 그래서 이제 아빠랑 난 녹음 집에서 하니까 이거 봐 내 팬티 보여 너무 집구석이다 진짜 해가지고 이제 아빠랑 같이 집 녹음하니까 녹음 잘할 수 있게 지금 여기 메아리가 너무 쳐가지고 들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죠 그래서 메아리 없애게 잠시만 오셉 세금자에 잠시만 붙이고 그렇게 하려 그랬지 나 방금 근데 발성 개쩍 개쩍었어 그치 잠깐만 아 와사비 아 개맛있네 이 시간대 먹음 살 존나 찌는데 존나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요 에이용 I love you and you song 뭘 뮤직비디오리 소리들 끄 소리 지를 때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와우 언니 글리터 무엇인가요? 아 진심 개맛있어 냠냠 리액션? 무슨 리액션? 아 맞아! 아 맞아! 야 162여 야 그거 알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강유미 ASMR 알아? 그거 진짜 개재맛더라 미쳤어 나 어저께 보느라고 나 어저께 두시간동안 강유미 ASMR 봤잖아 강유미 ASMR 제일 재밌는거? 1집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뭐지? 뭐했냐? 눈치없는 바텐더 개재맛어 그리고 뭐지? 뭐지? 그리고 여배우병 심하게 걸린 이거 있거든? 이 편도 개재맛어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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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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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l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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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l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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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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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중요한 걸 그랬네 까먹었네 뭐 할래 그랬지? 맞아 메이크업 샵 막내 개들 있어 언니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안해요 나 몇 킬로 오게 나 몇 킬로 오게 맞춰봐라 아 성리과 진짜 성리과 비슷하게 줬는데 진짜 저 아직 방금 일어나서 이제 화장 지우고 자야죠 내일 아빠와서 우리 아버지랑 아니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 그게 112에 들었을까 신기하지 않아 그 주위에 막 블랙핑크 막 무슨 막 대중 가수분들이 있길래 너무 신기했어 어떡하다 그게 그렇게 됐을까 조회수는 아이돌 이런 분들이 막 천만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실시간 급상승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쩌고 다가 저거 저렇게까지 올라갔지 이랬지 냠냠 얘들아 재밌는 얘기 좀 해줬어요 아 진짜 강유미님 연기 천재이십니다 진짜 강유미님을 만나고 저는 어저께 어저께 되게 좀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왔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어 오늘 셀카 찍은 거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제 이거 찍었어요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아 귀여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해 얘들아 내 핫뚜야 핫뚜 핫뚜 아니 어쩌다가 내가 스물여덟까지 처먹었을까 진짜 미공개 쓸까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MBC 문화 방송입니다 잠만요 존예.. 존예 셀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예 셀카 잠시만요 요거 주십시오 이거 좀 귀엽다 predators không nên요 우리 이제 한 번 해봐요 사랑을 amph나 impossiin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딜라노이영 이거 귀엽다 와 방금 내 쌩얼 봤어 ゲ 쪄는데 오 귀여움 앙 귀염띠 아 염따오빠 보고싶다 콰이엇오빠 보고싶다 쌈디오빠 보고싶다 오빠들 보고싶어요 오빠들 보고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먼저 연락을 못드리는데 오빠들 이런 나의 마음 알아줄까 얘들아? 알아 몰라 모르실거같아 내가 그렇게 염탐을 하고 내가 맨날 보는데 내가 이렇게 생긴거와 다르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연락을 못한다고 쌈디오빠한테네 쌈디오빠는 너무 정말 친오빠처럼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고구마 예뻐요 아 염따오빠 아 염따오빠 보고싶다 아 염따오빠 라방어로 말하는건 부끄러움이 없는거야 라방어로 말하는건 할수있네 그래도 막상 그렇지도 않아 저 실제로 제일 많이 듣는게 생각보다 착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머리끄린 두색? 아 일부러한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언니 털깅 강의할 생각은 없는거야? 돈좀 해놨습니다 돈좀 해놨습니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거 먹고싶다 타로버블티 고구마 먹을래? 애들아 된장 고구마 먹을래? 고구마 먹을래? 한입 먹을래? 아 나 존나 예쁘게 생긴 얼굴인데 짜증나 죽겠네 아 예쁘게 생긴 얼굴인데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네일이랑 머리랑 맞춘 거예요 네 저 원래 이거 나오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받아날려고 머리 네일도 노란색깔 하고 이것도 노란색깔 한데 내가 자꾸 좌색 보기만 해요 다이어트 방법 좀 다이어트 안하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 질문이 재밌는 거 다 빼내주고 싶은데 질문이 이상한 질문밖에 없어 얘들아 그거 까먹었다 얘들아 왜 까먹었다 얘긴 안해? 아 나는 고양이 상일까 강아지 상일까? 얘들아 나 강아지 상에 고양이 상이야 아 맛있다 맛있다 You're not alone 퀸 어사비 목소리가 만약에 예뻤으면 어땠을까?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퀸 어사비에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나는 한 번도 갱얼 쥐? 저 강아지 상인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토요일이라 깨먹는 것 보기장 be 보기장 be 보기장 be 보기장 강제이 오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이제 뭐야 이거 지우고 자야되는데 잘 생각이 안들어버리네 그렇구나 여러분은 안 주무시나요? 보통 이 시간대 잘 시간일텐데 난 가끔 목소리 낮은 남자들 보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 막 그냥 얘기했는데 어? 오 그랬어? 뭐야 그게? 이렇게 거의 낮은 사람들 있잖아 잘거야? 거의 이렇게 낮은 사람 있지 이제 뭐해? 안녕 안 묻었다 다행이다 머리 풀고자 머리 풀고자 되나 그러게? 머리 풀고자일까요? 근데 푸는 것도 일일텐데 까먹었다 까먹었다 한국 탑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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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방송 이거 고정해야지 고정 다 까먹어버렸지롱 오늘 라디오 가서 클링 버전으로 부르고 왔어요 고정 고정 언니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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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메이크업 지우는 방송이나 할까? 약간 좀 귀찮긴 하다 질문 봐달라고요? 잠시만요 내일 보여주세요 내일 여기 써에요 고정 우와 이런 질문 있어 언니 연화가 좋아요? 연상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잘 저를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네요 쩜쩜쩜 서운해요 쩜쩜쩜 저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리고 간식의 풍경이 어떻게 되 Österreich 나 내가 받아들이 를 고정 웃기다 타쿠아는 거의 제 자매라고 할 수 있죠? 알러뷰 저스티스 언니? 베라 최애만 뭐해요? 뉴욕 치즈케이크랑 쿠키 앤 크림 재밌냐 근데? 이런 질문하면? 이게 지금 재밌어서 나 보고 있는거냐? 재밌는 질문이 없어! 아직 찾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좀 질문할만하다 오늘 제가 라비님하고 오늘 라비님하고 뮤직비디오래 라디오 찍고 왔거든요 근데 왜 머리 색깔을 바꿨냐 그래서 제가 일단 노란색은 원래 바나나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원래 내가 파란색 내 마음이 파란색 같았어 근데 좀 마음이 빨간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 요즘에 파란색깔에다가 빨간색을 좀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데 그럼 보라색이 되잖아 내 마음이 좀 보라색깔 같은 거 요즘에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정말 말 그대로 파란색깔 가슴에 빨간색이 들어온 느낌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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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질문은 족된다 진짜 랩본들 중에서 그나마 이상형의 사람 아 이걸 말하면은 현타월 나의 마음은 생각도 안하고 너무 하는 것 같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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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can you speak some English for your foreign followers, please? 아, actually 아... you can you can search on YouTube 아리랑 A-R-I-R-A-N-G radio Queen Wasabi on YouTube then you can watch the full my English interview clip so go check 등이한테 빠졌다고 아... 등이가 그나마 그나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응? 박제? 뭐 뭐가 박제인거지? 내가 지금 실수했나? 내가 실수했나? 맞춰봐라 맞춰봐라 비하심 그나마 이상형인 사람 야 야 너가 나여봐 내가 이상형 래퍼가 말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인가?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폭풍이야 폭풍 난리가 날거야 창모 애쉬 둘 중이라니께?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엄청 크고 쌍꺼풀있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창모랑 애쉬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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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모랑 애쉬님 너무 좋아해요 노 디스 리스펙 알러뷰 창모 애쉬 아일랜드 알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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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모 창모 잘 지내나? 알러뷰 창모 지오 지방씨 지오 지방씨 왜 나오는거야 미쳤나봐 진짜 잊지마 쌈띠지 제네드즐라 박재범 덕화의 여틴 받고 타쿠아 아닌가? 혹시 본인 스팔 뭔가 뭔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엄마가 좋아. 폴, 릴라마이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엄마가 좋냐고. look, 릴라마이즈. I'm thinking of who you are. 왜 너네 이상형은 누구누구구나. 이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왓새비씨, 저를 이상형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상형으로, 이상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설레네요. 그렇군요. 이러면 나랑 데이트하는 거지. 라이브의 방송 잘 봤어요. 아니 왜 러시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라바에 나온 옐로우 닮았어요 언에드 케이티드 키드 안녕 자기 에이 음성 변제 왜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좀 남자 같잖아 왜 언니 언니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가는거 안된대요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아씨 어이가 없네 이거 이거 시키려고 한거였어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가는거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네 그나마 인성이 괜찮은 래퍼 탑3 아니 내가 인성이 괜찮은거 어떻게 알아 만나봤어야 알지 아 미치겠어 진짜 나 맨날 이상 질문 질문하면 이제 남자 질문만 너무 나한테 많이 와가지고 부야질까지 왔노 부야질까지 아니 감사해야 되는거지 세계사람들이 어 그대가 인터넷으로 해주면은 하이 브라질 하이 브라질 하이 브라시아 지드라스 부이째 메냐자부 어사비 지금 현재 최고의 스트레스는 어 회사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레알 월드스타야 하이 브라질 하이 아니 까먹었다 내가 괜히 그거 분리시켜서 지금 그거 안했으면 백만 넘는건데 근데 합치면 백만 넘더라구요 아 그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이고 방 웃겼어 잠깐만 하이 so 아 나 아 아 방구 낀 거 괜히 말했네 개빡치네 진짜 또 이것도 유튜브에 둘러다닐까 생각하니까 니네들 유튜브에 올릴 거지 나 방구 낀다고 내 방구는 냄새가 안 나 내 방구는 냄새가 안 난다고 소리 들었어? 뽕 이런 거? 근데 방금 뽕은 아니었어 아 나 방구 아 개빡치네 원래 내 방구가 소리 안 나는 방구인데 이 사람 귀여워 얌얌 얌얌 오케이 알아서 봐 얘들아 자기 나 이제 2분 안에 떠날 거거든 떠나기 전에 2분만 더 놀아준다 아 짜장난에 방구 낄 수도 있지 진짜 얌얌 실물 탑3 랩퍼 실물 탑3 실물 탑3 아니 근데 내가 나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또 엮을 거잖아 그 남자들이랑 일단은 실물 탑3 중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쌈디오빠 쌈디오빠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쌈디오빠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 언니 회사 들어갈 생각 없어요? 이제 있어요 이제 있어서 지금 이제 미팅 하려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엮을게 말해봐 웃기지마 내가 장담한다 지금 방구 낀 거 유튜브 돌아다닌다 퀴사서 방구 이 지랄하면서 다 알고 있어 질문 10개 읽어달라고? 이거봐 이거봐 쌍꺼풀 입고 눈 큰 이상형 쌈디 이거봐 아니라고 읽어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제이팍 님도 실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어요 제이팍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제이팍 오빠가 보고 싶어요 근데 제이팍 오빠는 보면은 내가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너무 멋있었어 원래 내가 박재범 님의 그 리더십을 되게 멋있다 생각해서 뭔가 별로 막 이성적으로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너무 내가 뭔가 그런 리스펙 하는 마음으로 좋아해갖고 I love you 제이팍 제이팍 오빠 만나보고 싶어요 이번에 진공청소기 숨겨두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 거죠? 다음 머리 스타일 뭐 할까요? 추천받을까요? 다음 머리 스타일 다음 머리 스타일 다음 머리 스타일 다음 머리 스타일 뭐 하지? 그럴게 파란색 한번 해볼까? 근데 나는 보라색이 좋아 왜냐면 내 마음이 지금 모라색 같아서 I love... 이거 되게 모라색깔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다 무슨 비단 같은 그런 것 같다 무슨 비단 같은 그런 것 같다 컸노? 아 뭔 삼행시를 또 해달라 아이씨 브라질 노브라 이게 뭔 개소리야 브라질 노브라가 뭔 소란 체리레드? 체리레드? 근데 핑크 계열은 조금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 주량 얼마에요? 저요? 소주 두 병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까먹어버렸지롱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다 까먹었다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다 까먹었다 진짜로 다 까먹었다 진짜로 다 까먹었다 이 형지 벌써 염따 진짜 니네 웃기는 질문만 한다 알았어 안녕 알았어 안녕 안녕